주택용 전기만 소위 독박 씌우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강력한 여론에 떠밀려서 대통령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전기를 쓰고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누진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석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가정들이 불합리한 누진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삼각동에 사는 유정아 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 부과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이 아니라 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매년 가장 더운 시기. 가뜩이나 앞서해왔던 누진제 요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국 모든 가구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달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중순에 검침을 받는 가구들은 여름철 누진제에 따른 요금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7킬로와트를 쓰는 가정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킬로와트씩을 더 썼다고 가정해봤습니다. 2킬로와트 스탠드 에어컨 5시간씩을 틀었을 경우입니다. 1일부터 계산해 한 달치 요금을 낸다면 377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계산돼 7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중순에 검침하는 경우 527킬로와트를 쓴 것으로 계산돼 2배가 넘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적용받지 않아도 될 6단계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막기 때문입니다. 7, 8월 두 달 요금 총액을 기준으로 4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한전은 검침원이 주택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 검침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전은 원격 검침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합리한 누진제에 대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